이번 시간에는 병나을유 더욱유 고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잎이죠 하나일입니다 다롤이죠 큰 도랑괴입니다 한개는 도랑견이죠 두개는 큰 도랑괴 세개는 내천이 되죠 그 다음 마음심이 빠졌네요 맨 아래쪽에 마음심입니다 1개월이 지나서 큰 도랑에 들어갔는지 1개월이 지나서 병이 나왔다는 거죠 병나을유입니다 온천에 하니까 몸이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나을유입니다 1개월 또한 큰 도랑에 들어가 있으니까 병이 나왔다 병나을유 더욱 좋아졌다 더욱유가 되겠습니다 2개월 21 24 감사합니다.